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윤입니다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 여모남심 여자들이 정말 매우 매일이 궁금해하셨던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하는 행동이에요 첫번째로 좋아하는 여자한테 괜시리 장난쳐요 괜히 툭툭 쳐보기도 하고 직구준 말 한번 던져보기도 하고 괜히 오바해서 놀리기 등 장난을 많이 쳐요 왜?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내가 툭툭 쳤을 때 관심 한번 주길 직구준 말 한번 했을 때 관심 한번 주길 오바해서 놀리면 관심 한번 주길 바라니까 그러는거에요 두번째로 연락을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해요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자와 연락을 할 때면 아이디어 뱅크가 돼요 대화가 끊기지 않게 계속 대화 소재를 생각해내요 뭐해? 밥 먹었어? 뭐 먹었어? 고기? 나랑 고기 먹으러 가자 내가 맛있는지 봐라 뭐해 한마디로 시작해서 다섯마디를 만들어낼 수 있는게 남자에요 왜? 너랑 계속 연락하고 싶으니까 딱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아하니까 연락하고 싶은거에요 세번째로 약속을 만들어내요 갑자기 뜬금없이 밥 먹자던가 영화 보자던가 카페 가자던가 놀이공원 가자던가 왜? 좋아하니까 보고 싶어서 같이 밥 먹는 겸 얼굴 보고 같이 영화 보는 겸 얼굴 보고 같이 카페 가는 겸 얼굴 보고 같이 놀이공원 가는 겸 얼굴 보고 좋아하니까 한 번이라도 더 보고싶어서 약속을 잡는거에요 물론 저런 행동으로 어장갈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놈은 항상 말했듯이 정말 매우 웨리 쓰레기에요 용기가 없어서 장난칠수도 연락할수도 약속을 만들어낼 수 없는 남자들도 있어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저런 용기도 못낸다? 그건 너무 겁쟁이인거지 만약 연락하는 남자가 저 세가지 행동을 한다? 그러면 대부분이 좋아하는게 맞을거에요 마음이 없다면 쳐내시고 마음이 있다면 받아주세요 남자는 정말 매우 웨리 노력한 중이니까요 흥?